안녕하십니까. 첫째락시입니다. 첫째락시입니다. 라인 많이 가냐? 라인 많이 가? 지금 물가서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안 날리잖아. 좀만 참아. 좀만 참고 연날리듯이 조금씩 날리고 좀만 참았다가. 아까 1번 쐈어. 연결? 연결? 연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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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천 1천 2천. 아니 근데 내 봉뚤 어디갔어. 봉뚤을 버리고 왔어. 봉뚤은 더 비싼디. 환자하겄네 이거. 야 내 것도 봉뚤 어디라. 형님도 봉뚤. 아니 뭐예요. 훌치기 됐어 또. 환자하겄네. 맥이 훌치기. 잉어 훌치기. 아주 광어 훌치기 돼버리네. 자 이렇게 광어 훌치기 돼버렸어요. 이렇게 훌치기 도사되겄네. 훌치기 도사되겄네. 그 뭐가 됐든 중요한 거는 잡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. 자 광어. 주는 수박 파츠야. 그래프키기. 명세 부모야. 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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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입니다. 선상라면. 앞에서 먹는 거. 대구 소장님 잠깐만 일어나주세요. 그거 좀 가져가주세요. 그거 좀 가져가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광어 두 마리 잡은 자의 여유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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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어 낚시를 했습니다. 광어 낚시를 했습니다. 이렇게 재미있게 마무리를 지고요. 이렇게 한으로 도착을 했습니다. 오늘 다같이 이렇게 20분이 재미있게 광어 손맛도 보고요. 재미있게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광어 낚시를 즐겼고요. 다음에 또 재미있는 그런 영상으로 찾을 뵙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화이팅!